오케이 우리도 공포게임이 빠졌어 왜 이래? 왜 이래? 뭐 해야지? 여기 나갈 수 있어요? 아닌데? 이거 뭐야? 어 이거 인간이야? 알타아 오이오이오 어 우린 우리 왜 도대체 저는 여기 있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버튼 어 나이스 우리 손어등이 있어요 뭐 손어등이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우리 어디로 가기 가고있네요 우리 무슨 희생해요 우리 먹을거 될거요 저는 이 손어등 아이고 어두워요 오케이 그럼 한번 이 복도 따라가자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왼쪽에 오랜쪽에 일단 오랜쪽으로 가자 오케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은요 지금 왼쪽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뒤에 누가 생일까봐 걱정돼요 안녕 안녕 오 내려갈까 밑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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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피투성이야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왜 왜 왜 왜 왜 그런 소리 들어 오케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올라가자 왼쪽으로 가서 거기 뭐가 있는지 박아내야 돼요 우리 네 근데 특별한거 못지 않는데 나 점프스케어 언제 있을거야 제발 지금 한바퀴 돌려놔 우리 한바퀴 돌렸죠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 네 우리 다시 여기야 여기 무슨 오 이거 봐요 여기 문이 있다 아 어 여보세요 전 들어갈게 오 오케이 네 네 네 우리 우리 그정도 할 수 있어요 그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오 음 전 그 빨간색 라이트 마음에 안들어요 음 와 문이 세개 있어 문이 세개 있어 아이고 어디로 갈까 가장 오랜 조개 오른쪽으로 해봅시다 안녕 안녕 어이없네요 그럼 뭐 계속 갈 수 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저 라이트가 저 라이트가 라이트가 라이트인가요 아니면 아니 무슨 무슨 먼지네요 오케이 길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계단이 좀 있고 계단이 좀 있고 어 거기 누가 희생되는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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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비투성 비 왜왜왜 비가 많아요 오케이 우리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여기서 왔어요? 여기 다시 문이 있어요 여기 다시 문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죠 아 문이 없는 소리 싫어 오 오케이 그럼 나 오 무슨 딸이네요 이거 건너편으로 갈 때 떨어진 것이 아니지 그치 그치 나이스 음 한번 오른쪽으로 가자 누가 이거 건설했을까 완전 알고싶어요 음 여기로 어 아무것도 없어 또 내려가요 오 다시 이런 이런 것이 있네요 어 여기 무슨 무슨 기물 기물이 나온 것이 아니지 무신 걸로 하자 무신 걸로 하자 아 막힌 길이네 헉? 아 오케이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음 여기는 그냥 한번 오른쪽으로 갈까? 아니아니 우리 여기서 왔어요 여기 이쪽으로 가자 안 안돼요 아 오케이 다시 이북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음 음 컴온 아니 뭐 앞으로 오 오 오 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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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싫어 여기 있었는데 이미 여기 있었는데 이미 피트 성방 왜왜왜왜 왜왜왜 저 소리 저 소리 뭐야 마음에 안들어요 뭐야 이 길 맞는지 저 진짜 지도이라도 필요합니다 오 오 왜 오케이 우리 여기서 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간다면 아 아 아무것도 오 여기 무슨 음 아하 아 싫어 아이고 네 여기는 아마 아 우리 왜 여기 왜 여기 들어가요 아 Personally 좀 오 여기까지 osaurus 아 그렇지 서 스트레스 출국 찾아야 되네요 근데 여기 이 방에는 그 비투성 밖에 없었는데 뭐 비투성 아니라 이거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여기 이미 있었는지 그거는 지금 지금 문제네 전 제대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을 음 지금 한번은 한번 다 다시 어 확인하자 여기는 그냥 그 아니 맞네 여기도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 몰라는데 어 여기로 둘러오는 것이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지금 탈출할 수 있죠 우리 지금 탈출할 수 있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거기는 네 그거는 어 불인가요? 아니요 왜 제리야 아 이 버튼으로 꾸룩할 수 있고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빠이빠이 네 다행히 어딘가 네 우리 나